말퓨리온! 그 상대는 말퓨리온!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자연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. 곧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적 열매네. 여긴 탈숲이 아니잖아! 하나 먹으려나? 하나 먹으려나? 어둠의 길끝에 내 운명이... 여긴 탈숲이 아니잖아! 당연한 위험이 날 놓아주십시오! 여긴 탈숲이 아니잖아! 정발대로 은퇴하다는 실패 완전히 이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mm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mm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